네, 운좋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죠? 임소정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임소정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임소정 연구원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굉장히 그 설명이 너무 좋았다고, 그냥 막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해외 반도체랑 AI 관련해서도 그 트렌드를 또 주도하는 게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 얘기 잠깐 하고 좀 넘어갈까요?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시사증권 같은 것들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소부장 기업들도 해외 기업 실적 발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셨군요. 아,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네. 어제 아침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이 주가는 시간 외로 7% 이상 하락했고 어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HBM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전 실적 발표에 언급한 수준에서 크게 올라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지금의 차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높았던 시장의 기대도 충족을 못한 것이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캡팩스 투자도 계속 이제 보수적인 수준을 유지할 걸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HBM 생산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한 기존 이제 커머더티형 디램에 대한 어떤 매출 축소분을 이 HBM이 좀 상세를 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좀 언급이 좀 적지 않았나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 HBM 시장에서 자라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저희 시장에게 준 기대감 아무래도 더 높은 기존 디램 제품에 비해서 더 높은 마진율을 영위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마이크론은 기존 디램과 마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발표 때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인 그 어떤 HBM에 대한 마이크론의 기대감이 실망감이 오늘까지도 이어졌던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전 좀 했었는데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 그렇습니다. 사람들 좀 얄밉더라.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마이크론의 주가가 보통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에도 영향을 좀 많이 이전에 줬잖아요.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같이 하는 삼형제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마이크론 영향을 이번에는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저희 소부장 업체들의 경우 마이크론에 막 적극적으로 아직 진출한 왜냐하면 케파를 막 적극적으로 확장을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간 이제 기업들도 거의 손에 꼽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다행히 이 HBM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나라에서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하반기 쪽에 뭐 매크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 매크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하우스의 뷰는 좀 긍정적인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뷰를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그 먼저 준비한 자료에서 제가 PC와 스마트폰 수요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아하 이런 이런 네. 연간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목표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연간 PC 출하량 추이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2년, 2023년에는 역성장을 했지만 2024년에는 뭐 2에서 3% 25년에는 뭐 6%까지도 성장폭을 좀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AI PC의 본격적인 출하 영향도 있지만 네. 그 25년 10월에 윈도우 10 서비스가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응? 윈도우 10 끝나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그래서 교체를 이제 뭘로 해요? 다음 버전으로 이제 나왔어요? 네. 다음 버전으로 이제 윈도우 다음 버전으로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준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난 이제 안 써봐서. 안 써보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써서.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개인 물론 개인 PC 수요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주로 이제 기업용 PC 교체 수요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이는 또 이제 단기적으로 좋게 보면 또 이제 디램 용량을 좀 증가시키는 효과를 또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아 그렇지. PC 교체하면 디램 늘어나야죠? 네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도.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네.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화면에 좀 보여드릴까요? 아 네.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 보시면. 오른쪽 조금 확대 한번 할까요? 네. 저기에 이제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났네. 네. 앞으로 네. 현재 2분기 동안은 재고 조정 때문에 출하량 생산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그래도 AI 또 이제 스마트폰 출시 본격화로. 그렇죠. 또 이제 교체 수요 일어나면서 성장세가 플러스로 계속 유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은 이제 디램. 디램 디램. 디램.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뷰를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드렸던 게 이게 이제 WSTS라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디램 전망 자료입니다. 디램 시장 규모이고요. 네. 그 디램 시장은 내년까지는 전망이 좋아 보이지만 이 남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YOY 증가율이거든요. 현재는 지금 100%를 이미 찍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점의 징후가 슬슬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 추이를 보시면 이제 고점 이 100%대를 찍은 이후에는 기울기는 매번 다르긴 하지만 추세상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뷰 자체는 좋으나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매크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좋을까는 조금 물음표가 남는다. 그 정도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임서정 연구원의 전문 분야 소부장 쪽 한번 하반기 전망을 한번 청취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많은 기업들을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탐방 다녀요? 어디 어디? 웬만한 소부장 기업들은 다 왔습니다. 아 직접 그럼 그 기업들 막 찾아 다니는 거예요? 네. 뭐. 아 이 더운 여름날에? 아 그쵸. 뭐 택시 타고 다녀서 괜찮긴 한데. 아 택시 타고 다녀서 괜찮긴 한데. 평택 오산 안산 거 이런데 다. 택시 많이 나오겠는데? 네. 회사에 두고 지원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회사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들 직접 다녀보니. 직접 다녀보고 최대한 이제 다양한 뭐 장비 부품 소재 옷사트 뭐 팸리스 이런 기업들 다 이제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네. 가장 기대가 높은 영역은 아무래도 소재사들인 것 같습니다. 소재사들? 왜냐하면 주가가 장비사나 부품사만큼 가지를 못해서 이제 주가가 약간 뭐 뭐라고 하지. 기대감이 있는 영역이라서. 저도 이제 기대를 갖고 많은 이제 소재사들을 방문을 해봤는데. 부품 장비는 이미 많이 올랐고. 이미 많이 올랐고. 소재. 네. 이 소재사들 가운데서 좀 선별적으로 오를만한 기업이 있나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기대감이 높을 만한 이유가 그 소재사 전반적으로 사실 가동률과의 매출 상관관계가 엄청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칩 제조사들 가동률이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하면서 뭐 실적도 개선되고. 특히나 이제 리드타임도 되게 짧은 편이어서 실적 개선이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걸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사실 작년 이제 가동률 저하에 따른 영향을 계속 올해 내내 조금. 받고 있구나. 받고 있고. 이게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소재사들이 당연히 이제 가동률이 상승되는 거는 긍정적인 포인트이나. 네. 작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코로나19 였거든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가동률 저하가 뭐 생산량 코로나 때문에 뭐 제품이 이제 많은데 그게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이제 코로나19 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많이 팔려서 오히려 작년 정도에는 덜 팔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코로나19 때 원인이 뭐냐면 공급.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급이 과잉돼서 뭐. 그 뭐. 공급이 과잉돼서 가동률을 낮춰서 그 수급을 맞춰가는 뭐 그런 케이스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서플라이 체인까지 뒤바꿀 정도 이벤트는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코로나라는 조금 특수한 변수가 이 가동률이 바로 올라오면서 어 이제 소재사들도 실적 좋아지겠구만 요거를 이제 막는 그 특수했던 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물론 이제 가동률이 뭐 디렘의 경우는 지금 정상 수준의 7, 80%까지 많이 올라왔고. 랜드는 아직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 뭐 이 가동률이 회복된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올해 안에 바로 이제 반등이 이어지냐 라고 보기는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아 저 이제 소재사로의 주문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소재라는 게 보통 이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거기에 납품한 소재사들은 바로바로 그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가동률이 예를 들어 90% 100% 이렇게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매출도 확 뛰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를 이미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그게 이제 소재사로 우리 이제 다 소진했으니 새로 주문하겠습니다에 그 시점이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게 가동률이 뭐 80% 90% 이렇게 점점 계속 올라가면 어쨌든 소재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추후에 이것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제조사들이 쌓아놓은 재고가 소진되면서 그 이제 주문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을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로 봤거든요. 가동률이 올라오는 거의 즉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점이 이제 뭐 내년 초 정도로. 아 내년 초 정도로 조금 늦어졌다. 네. 시각을 뒤로. 네. 알겠습니다. 그 소재 가격들은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 지금 반도체 뭐 디램 같은 거는 가격이 막 뛰고 있잖아요. 네네. 소재 가격들은 그냥 그대로 거의 유지 입니 까 아니면 그냥 원 재료 가격에 같이 이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줍니까. 아 네. 이게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는 소재들은 아무래도 가격을 뭐 갑자기 이제 많이 올리거나 많이 내리기는 조금 어렵구요. 저희가 코로나 때 주목을 받았던 소재가 특수가스였는데 특수가스가 당시에는 코로나는 또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급이 너무 타이트해져서 가격이 폭등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화수소 같은 건 혹시? 제논이나 제논 같은 거? 제논 꼭 필요하죠. 네, 식각. 식각할 때. 식각할 때 필요한 가스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소재사들의 관심을 좀 가지셨고 왜냐하면 부품 장비들은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 소재사들 중에 어디가 좀 더 가격이 쭉쭉 올라갈 회사인가 이렇게 탕방을 다녀보셨더니 현재 많은 회사들이 이미 다른 제조사들이 이미 재고를 좀 많이 확보한 상태라 지금 당장 소재가 많이 필요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대신 내년 초쯤이 되면 아마 소재사들이 꽤 많이 소재가 좀 필요해질 일이, 매출이 좀 올라갈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소재 쪽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즘 그 유리기판 관련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HBM 이후로 이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여러 키워드들이 많이 생겼다가 스터디도 하고 이제 많이 소비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그림을 준비를 또 했는데요. 일단 현재 저희가 하이엔드 제품 기준으로 왼쪽 위에 이제 FCBGA 기판의 구조를 보시면 왼쪽 위가 지금 FCBGA? 네, FCBGA라는 기판 위에 인터포저를 얹고 그 위에 이제 칩을 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뭘 얹었다고요? 중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인터포저의 역할이 뭐냐? 저희가 칩은 굉장히 미세해지고 기판은 사실 그만큼 미세화되기는 아직은 기술적 갭이 있어서 그렇죠. 그 회로, 회로 간의 갭이 큰 바람에 아무리 칩을 굉장히 미세하고 잘 만들어도 이 기판에 바로 붙인다면 그 100%의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게 인터포저라네군요. 네네, 그래서 현재는 인터포저랑 밑에 FCBGA의 기판을 쓰고 있는데 이 소재들이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원래 플라스틱 많이 썼죠? 네, 근데 플라스틱의 문제가 뭐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범용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열을 받는 공정을 거치면 플라스틱이 휘게 됩니다. 열 팽창 개수가 서로 달라서 그 소재, 그러니까 기판이 올라간 소재들의 열 팽창 개수가 달라서 열 받으면 늘어나고... 열 받으면 늘어나게 되는데... 네, 서로 달리 늘어나면 변형이 오면 안 되지... 범프도 안 붙고 패키징도 안 되는 뒷단에 쭉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를... 유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강도가 높이기 때문에 요 중에 일부 레이어를 이제 유리로 대체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어피지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특히 이제 기판 기업들 위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 중간에 보시면 여기 코어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조금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할 겁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코어 레이어가 지금 쓰이는 소재가 이제 FR4라는 소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FR4? 네, FR4라 함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데요. 유리 섬유와 에폭시 수지가 합성된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라스틱이 전반적으로 잘 휘다 보니까 이 코어 레이어의 FR4를 유리로 대체하고자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기판 회사들의 유리 기판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이제 기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유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기판 중에 이제 일부분을 일부 레이어를 하나하나 대체를 하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이고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유리로 대체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있구나. 요 밑에 그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앱솔릭스가 있는데요. 아, 근데 이 어려운 얘기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는 게 너무 참 좋은 기쁨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들지? 네. 앱솔릭스는 다른 이제 기판 회사들과 달리 유리 기판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21년에, 2021년에 설립이 된 미국 버빙이고요. SKC 지분 70%,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장비사 지분 30% 이렇게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 보시면 지금의 이제 칩 밑에, 인터포저 밑에 그 패키징 섭스트레이트를 이 기업은 한 번에 글라스 패키징 기판 그러니까 유리 레이어 하나 위, 바로 위에 이제 칩을 얹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앱솔릭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기판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포저가 좋은 거를 알고 있죠. 인터포저가 이제 인터포저를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도입된 레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그 유리의 회로 새기는 수준보다 인터포저의 회로 새기는 수준이 더 높습니다. 미세 피치를 더 인터포저에 새기는 피치를 새기는 수준이 인터포저가 좀 더 미세한데 그 좋은 걸 알지만 그래도 앱솔릭스는 이제 글라스 기판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바로 인터포저를 도입을 하기보다는 인터포저부터 점차 이제 대체를 해나가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칩 밑에 그냥 바로 유리 한 장만 들어갈 수 있게 유리 한 장만 그리고 더 미래에는 아예 PCB조차도 유리로 가려는 다 유리로? 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기술 그러니까 일부 레이어만 대체하냐 칩 밑에 그냥 유리만 있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위에 있는 글씨는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표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인터포저의 종류인데요. 인터포저 종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이제 유리 기판에 대해서 수요가 슬슬 올라오고 있냐 이 표를 보시면 네. 현재 인터포저가 이제 유기 인터포저와 실리콘 인터포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반도체 공정이나 뭐 제품이나 뭐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원가가 저렴하면 미세화가 조금 멀고 미세하게 하려면 그만큼 원가가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아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군요. 모든 이치가 그렇네요. 이 인터포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게 빚있덩이야. 이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선 공정을 활용해서 원가가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서 아 뭔가 그렇게 싸요? 아 그러니까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공정이 적용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고밀도 구현은 어렵고 반면에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가 저희 이제 하이엔드 제품 TSMC의 뭐 코어스 패키지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곱미리당 5센트로 원가가 되게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세한 회로 세기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들이 슬슬 약간 단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일단 비싸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 인터포저도 어쨌든 그 몇 미리라도 레이어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칩을 더 못 얹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웨이퍼 한 장이라도 더 얹고 싶어하는 이 기업들의 의지에 약간 반하는 레이언데 뭐 칩과 기판 간의 어떤 기술 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고 심지어 이게 비싸고 심지어 요즘 이제 문제는 TSMC의 이제 코어스 패키징에서의 이제 병목 현상입니다. 이 실리콘 인터포저의 특징이 만들어 놓고 그 기판 위에 이제 얹어서 패키징을 하는 제품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만들기 시작해서 바로 패키징을 해버려야 되는 제품이에요. 아 기판 생산과 동시에? 아 그니까 그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실리콘 인터포저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패키징을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막 이제 재고처럼 쌓아놓기가 안 되는 게 아 그래요? 산화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네 그래서 만들자마자 바로 패키징을 해버려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같이 코어스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많은 빅테크들이 코어스 패키징을 너무나 원하는 이 시점에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병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슬슬 뭔가 다른 소재를 찾으면서 유리기판이 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실리콘이 장점이 많긴 하나? 요게 이제 금방 산화 아마 되는 모양이군요. 공기에 닿으면 네 네 그런 것들에 이제 단점이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에 우리나라에서 유리기판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일단 아 네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실래요? 아 아니요 그 말씀드리면 유리기판 시장을 뭔가 그 영역으로 나눠보면 유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고 그때 그 기판 제조사가 사오는 장비, 장비사들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현재 유리 소재는 코닝, 미국의 코닝, 독일의 쇼트, 일본의 애니지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인텔, 앱솔릭스, 삼성전기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 기업 포함해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장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앱솔릭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이제 한 번에 유리로 가고자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비를 제일 납품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뭐 미국 법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SKC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장비를 납품을 테스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한 대여섯 기업 정도 장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소재사도 뭐 YC캠이라는 기업에서 유리기판용 소재 개발도 완료했습니다. 회사들이 꽤 있네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이게 제가 보니까 유리기판이라 함이 유리로 반도체를 붙이는 기판이다 보니까 유리를 잘 다뤄왔던 디스플레이 회사, 반도체 회사, 기판 회사 모두가 좀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되게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을 걸로 예상하는 시장입니다.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은 디스플레이나 이쪽에 또는 회사들은 자본욕도 당연히 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미 생산시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이제 다 또 넘어가면서 굉장한 사업적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저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마 앞으로의 반도체 특히 이제 초정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HBM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유리기판에 아마 좀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군요. 그거를 또 유리기판의 장점을 또 설명을 드리면 그 페이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유리기판은 유리라는 소재가 주는 장점과 그 인베디드라고 이제 유리기판 내에 판에서 뭔가 소재를 넣을 수 있는 내장시키는 인베디드라는 구조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이제 장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유리라는 소재는 기존의 플라스틱과 실리콘 인터포조 조합 대비 전기신호 손실도 적고 전력 사용량이 감소됩니다. 저는 유리가 뭐 안 휘고 크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하고 이런 포인트들도 있지만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전력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요즘같이 이제 구멍원리 전력을 아끼려고 다들 되게 골머리를 앓는 이 시점에 좋은 타이밍에 이제 시장이 좀 커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줄에는 워피지 뒷단 뭐 칩단이든 인터포조든 기판이든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워피지도 어느 정도 해소돼서 그 회로를 새길 때 그 초점이 개선이 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베디드라는 구조는 이제 저희가 보통 기판을 생각하면 칩만 생각을 하는데 회로 위에는 다양한 소자들이 있거든요. 저항도 있고 캐페시더, 콘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MLCC라는 소자를 먼저 이제 내장을 시키는 걸 기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다른 소자들도 내장이 된다면 그만큼 위에 더 많은 칩을 이제 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패키지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더 많은 칩을 얹을 수 있고 옆에서 볼 때는 지금의 뭐 그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인터포조 그리고 칩 이 두께가 3.9mm라면 3.9mm? 네. 그 이제 앱솔릭스처럼 글라스 기판 위에 바로 칩을 얹었을 때는 1.8mm로 그 높이가 반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혁신적으로 줄어들어요? 유리를 굉장히 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터포조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간섭현상 이런 게 별로 안 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유리에 유리가 전도성이 애초에 없다 보니까 회로를 잘 새기면 구리로 회로만 미세하게 잘 새기면 진짜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키지 두께는 제덱 같은 기관에서 이제 표준을 딱 정하는데 그 패키지 두께 내에서 기판이 차지하는 두께가 적어질수록 그만큼 칩을 더 많이 얹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 HBM을 필터로 이제 3D 패키징에 아주 유용한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칩은 저희가 더 많이 얹고 싶어하고 칩을 더 많이 얹을수록 열방출도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전력도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유리가 많이 아껴줄 수도 있고 높이도 적게 차지해서 많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종칩 간의 결합이나 칩렛 구조로 가는 이 큰 기술 트렌드에 아주 잘 맞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종칩 간의 결합이나 칩렛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을 받는 공정이 늘어난다. 입니다. 이종칩 간의 결합을 하면 열 받는 일이 많다. 이 스텝이 늘어나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하나의 큰 반도체의 CPU 역할, 메모리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한 큰 반도체 두껍게 만들어서 딱 얹어서 끝이었다면 때려박았지. 지금은 저희가 메모리 따로 비메모리 따로 만들어서 저희가 오사트라고 하는 영역의 기업으로 가져와서 엮잖아요. 그게 이제 엮는 게 본딩이고 본딩은 무조건 열을 줄 수밖에 현재는 기술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여러 기능을 하는 칩들을 다 엮어내야 되다 보니까 열을 받는 공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열을 견디는 면에서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글라스 기판이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큰 기술 트렌드로 봤을 때 유리기판을 환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라스 기판의 장점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력 소모 같은 건 또 줄어드니까 앞으로 미래에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글라스 기판을 잘 해주는 회사들이 아까 몇몇 이름들이 잠깐 나왔었는데 정리해 주신다면? 국내 기업으로 먼저 국내 기업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로 이제 저희 장비사들이 많이 이제 장비 개발도 하고 실제로 이제 납품도 한 상태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면은 북미 고객사로 이제 증착하는 장비를 테스트 중에 있고요. 굴씨가 너무 작다. 아 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는 좋은...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라는... 아 그런가요? 아 내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영문 예언팀은 뭐라고 하는... 아 네. 이 자료를 저희가 좀 우리 공유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맞춰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이 자료를 저희 3프로TV 앱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아 네네. 네. 여러분도 다운 편하게 받으셔서 키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인... 폰으로 보기... 폰으로 보기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메인 업체들만 그럼 좀 소개를 드리려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제일 장비 종류 라인업도 많고 제일 다양한 고객사도 확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레이저로 유리를 많이 다뤄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테스트용으로 납품도 많이 한 상태이고요. 올해 매출도 실제로 뭐 수백억 원 규모로 이제 찍힐... 수백억 원 규모의 이제 유리기판 쪽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가비스나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이 검사하는 장비사들도 서로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진출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기판을 하던 기업이고 특히 이제 빛 반사에 대응하는 특허 이게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판 중에 이제 유리 레이어로 한 레이어를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네 층을 한 층 한 층 검사하다가 이제 딱 유리 레이어 검사해야지 하고 봤을 때 밑에 레이어, 비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유리가 투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빛 반사에 대응하는 원천 특허를 기가비스가 갖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거와 반대로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주장하는 거는 반도체를 검사하던 장비였다 보니까 미세한 수준, 그러니까 기판에 비해서 훨씬 반도체가 미세하고 그걸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미세피치에는 우리가 더 대응이 뛰어나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잘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뭐 현재 아직 테스트 물량, 테스트할 정도의 물량이 나오진 않지만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로봇 소켓을 잘 하고 이 실리콘 로봇 소켓이 유리기판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렴한 대신 유리기판이 휘지 않기 때문에 이 실리콘 로봇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원가도 저렴한 편이어서 나중에 시장이 열린다면 ISC가 이제 테스트 시장, 유리기판 테스트에서는 좀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고요. 여기 하긴 다 상장사죠 지금? 아 네 다 상장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국내 소재사로는 YC캠 이제 유리기판에 회로 새기는, 회로를 새기는 재료의 유리기판 버전을 개발을 해서 고객사로 이제 평가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대량 물량 나갈 예정이고요. 캠트로닉스와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뭐 기술 협약 체결이나 아니면 고객사와의 테스트 진행 중이면서 아 그래요? 이오테크닉스? 저 예전에 여기 샀었었는데 네 아주 좋은 기업 사셨다고 생각해요. 아 팔았어요. 익절한 몇 안 된 회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그 유리기판 시대가 오면 그때 또 한 번 사셔도 제일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오테크닉스 때가 한 3년 전인가? 샀다가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한 얼마 전인지 좀 모르길래 바로 그냥 팔았습니다. 네 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 우리나라에 있는 유리기판 관련된 네 네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들이 이제 있다고 설명을 좀 주신 거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고 해외 기업들은 아까 뭐 얘기 잠깐 나왔었던 그 뭐 코닝 뭐 이런 회사들 네 그리고 삼성전기는 뭐예요? 여기 이제 기판 제조하는 회사 네 네 저희 유리 소재하는 3사와 기판 제조하는 3사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유리 소재사들은 저희가 유리 소재사로부터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캐파 투자를 얼마나 해서 실제로 시장성을 얼마나 좋게 보고 돈을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를 좀 뭔가 체감을 하게 해드리고자 가져온 페이지인데 코닝 같은 경우 이미 20억 달러 규모로 생산시설 설립 중에 있고요. 쇼트라는 독일 회사는 이미 유리기판 캐파를 23년에 30만 장 갖고 있고 25년에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도 요즘 많이 보셨을 LPKF라는 독일의 장비사가 같이 이제 쇼트와 LPKF와 인텔이 이렇게 같이 글라스 기판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판용 소재도 하고 있지만 글라스 세라믹 기판 개발 중인 게 좀 더 포인트입니다. 세라믹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유리보다는 이미 좀 많이 범용적으로 쓰였던 소재여서 글라스 기판만큼 시장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글라스 세라믹 기판도 있고 글라스 기판도 있으면 세라믹 기판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 이제 샘시앤에스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라믹 기판은 좀 약하지 않나요? 얇아지면 세라믹이 되게 약해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네 저도 막 기술적으로 아직은 되게 R&D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들까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자주 좀 우리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 네 너무 자주는 힘들겠죠? 아니 아니요 회사들 또 이렇게 탐방 다니셔야 되니까 아 그렇죠 이제 또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되는 또 텀이 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요즘 이제 발로 뛰어야 될 텀이군요? 네 아직 실적 발표 때는 실적 쓰고 아닐 때는 주로 탐방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탐방 다니시면서 하여튼 직접 눈으로 또 보고 아 네 그게 그냥 뭐 전화로만 듣거나 아니면 자료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무조건 첫 만남은 최대한 대면으로 인사드리려고 하고 아 그렇습니까? 운 좋으면 이제 펩 투어도 해주시고 뭐 바쁨 보여주시기도 해서 그거를 눈으로 보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역시 발로 뛰는 임소정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같이 좀 나눠봤고요. 조만간 좀 다시 봬도 괜찮을까요? 아 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소정 연구원님 아침 일찍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어디 바로 탐방 가십니까? 네 오늘은 탐방은 아니고 사실 컨콜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 기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쁜 우리 임소정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임소정 연구원과 함께 오늘 아침 반도체 소부생 이야기 깊이 있게 좀 나눠봤고요. 네 여러분 철 좀 드시기 바랍니다. 댓글 좀 보면서 여러분 반성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어진 오프닝벨 라이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주말 지나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는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